너무 감동인가요? 너무 당황스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목 쉬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기다리면서 아주 즐기시는 걸 봤는데 아직 우리 안 왔는데 저렇게 힘 빼셔도 되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최고 점프를 하시면 혹시 다래 스프링 갈리 치신 거 아니시죠? 항상 갈리시는데 다들 점프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니 여러분 오늘 여기 몇 시부터 있었어요? 3시 오후 3시? 거의 하루 종일 여기 있었던 거네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짱이다 되게 에너지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과기대원 기념으로 사진을 찍고 싶어요 혹시 같이 사진 찍어도 될까요? 아 그럼 저희 포즈 좀 해봅시다 포즈 그럼 뭐 할까? 무슨 포즈 할까요? 스테이씨! 스테이씨! 알겠습니다 스테이씨! 자기 되는 공식 포즈 같은 거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있으면 그렇게 두 장 찍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스테이씨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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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는 이렇게 나를 통했어요 아 맞아요 그리고 하나 더 그 핸드폰 플래시를 키셔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오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아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이거 진짜 멋있는데? 몸이 진짜 예뻐요! 우와 이게 뭐야? 허락하고 있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야 진짜 예뻐요 이거 우리 뒤돌아서 찍어볼까요? 이거 뭐야 엄마? 우와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나도 사랑해 자 그럼 스테이씨 먼저 할게요 스테이씨 여러분 하트 가능한가요? 하트?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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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역시 과기들 진짜 저희 잊지 못할 거예요 진짜 진짜 많이 들게요 셀카도 찍을래요? 어? 여기 안 찍혔어요? 아니 저기 안 찍혔어요 어 저기 안 찍혔어요 아 그래요? 안 되겠다 지금 셀카를 파노라마로 찍으세요 아니 저희 동영상 찍읍시다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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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쭉 찍을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스테이씨 여러분 이쪽으로 서세요 여러분 어 미안해요 그 카메라 보이는 환호해주기 네 낼게요 하나 둘 셋 나의 탄 harm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추억을 넘기고 온다고 맞아요 그러면 저희 이제 마지막 한 곡이 남았잖아요 네 마지막 마지막 곡은 어 우리 스테이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곡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이셉 콕콕이 춤 아세요 콕콕이 춤?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는 그거 어때요? 에이셉이 나올 때마다 에이셉을 외쳐주시는 거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저희 에이셉 콕콕이 춤을 추시기 위해 손을 이렇게 올려주셔야 되는데요 다들 이렇게 카메라 찍고 계시니까 한숨만 해도 되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봐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럼 시작 전에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전에 무대에 올라오셨던 분이 떼창을 유도하니까 굉장히 노래를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제가 시험을 해보고 싶은데 노래 아쉽다면 가장 크게 한번 무대 시작 전에 불러주세요 알겠죠? 자 에이셉은 내 너희 왕자 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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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짱이다 그럼 저희 에이셉 가봅시다 네 저희 에이셉 시작 전에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고 시작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고 시작해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스테이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즐겨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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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